아 레이크가 약간 수도 같은 느낌 아냐 그런거 같애 가운데 저희 디오고 가야돼 디오고 가서 다 팔아라 이 말이잖아 궁작색 깃털 팔아야죠 수승이다 수승 안 있었네 아니 다시 배를 타야돼요 디오고로 가야돼요 디오고? 디오고? 900원짜리 여기를 가야 팔 수 있다 뭐를? 궁작색 깃털을 와 시발 사는거구요 이거 옆에 판다 꽁기털이네요 궁작색 그 밑에 900원이에요 900원 지금 올랐잖아요 물가 우와 이거 팔아? 다? 다 팔아요 우와 돈 우와 만원 될필이야 만원 넘었어 발표야 미친 시발 트레이드? 저기 뭐 받나요? 트레이드 위디어라는 거? 거래 거래 템 줄라고 어디 너? 돈 4천원 4천원 주는데요? 확인해요 확인 확인 닭고기 한개 줘요 닭고기 닭고기 한개 줘요 닭고기 닭고기 한개 줘요 한 번 눌러요 한 번 마우스 마우스 올려놓고 안주네 마우스 올려놓고 안주네 뭐해 이 씨 뭐해 이 씨 호빵이네 어 야 받아 받아 왠이 12집 뭐 올려 어 까맣까맣고기 어 까맣까맣고리더만 클릭해도 안되나봐 1원 어 까맣까맣고리잖아요 렉인가? 확인 갈 기다보면암데요 확인 계속 갈겨 봐 오 오 100억 100억 17 마리 정지 받았구요 remembers 여기 추리 저 총 파는 데 볼 거예요. 전기톱은 SGT 프리스마스 갖다 필요 없고 이게 스노우건이에요. 이런 인대미잖아요. 이건 사람들이 파는 거 아니에요? 다 파죠. 와 물고기 졸라 월 사는데 전기톱 3,400원 너무 비싸요. 배 타고 가면 싸울 수 있거든요. 저 아까 왼쪽에 파는 거 한 번 보시죠. 왼쪽에도 있던데요. 조합해서 만들어야 되나? 총을 파는 데 있을 거에요. 총을 사려면 SGT 제2 자판기를 봐봐 라고 하는데 멍구인인가 하는데? 제2 내려가죠. SCT 가야죠. 전만 지켜줘야 겠다. 야, 제3 아이디 좀 알아보자. C놀고 아이디. 전만 이따 지켜줘야 겠다. 200원. 전만 이따 지켜줘야 겠다. SCT가 레이크라는데? 네, 여기 있어요. 오케이. 어디로 어디로? 제2 자판기 이거잖아요. 이거 유저가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포신 밖에 안 돼요. 발전기. 포신. 포신. 포신밖에 없어. 총이 어딨는데요? 200원 날렸네. 아, 저 새끼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올려둘 게 없을 때는. 아, 미안해. 멍구인인가? 어. 상어도 있다. 보급해서 먹는 게 말. 보급회를 잘 나온다고, 총이. 그러면 전기통으로 사야 겠는데 일단. 아, 전기통 가격 존나 비싸던데. 3,000원 하면 개비싼데? 아니, 말고 2,500원이에요. 여기 뒤토라. 여기서? SCT 판다고 그랬어요. 전기통. 여기 없고. 여기 없고. 여기 없고. 여기 없고. 여기 없죠? 그러면 여기 밑에 거. 없다고 먹으라고. 확대가 되네, 게임이. 여기 가자, 여기. 다 죽이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빨간색깔. 아, 이거 두거네. 웨이크에 판다던데, 전기통이. 이렇게. 아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안전지대에서 그걸 쓰... 뭐하세요? 아, 쟤네들이 먹어줄 거예요. 위치. 아니, 여기 잠깐. 여기 갈 돈이 없는데. 야, 탭 들고 와봐. 다 잃었나요? 오, 돈이 있네. 돈은 있다. 야, 스승아, 스승아. 레이크로 와, 레이크. 레이크로 와서 나 좀 주라. 아니, 레이크가 안 돼요. 다시 절로 가야 돼요. 아, 다시 절로? 레이크 사람 많으니까.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아, 씨발. 닭고기랑. 아... 거기 있어, 그냥. 아, 거기 있어. 900원. 아, 씨, 대표만 지금 2400 달렸네. 대표만 2400원? 네. 이거 900원이에요, 한 번. 와, 씨발. 궁작사 양말이야. 있다, 있다. 어, 템 뿌려, 뿌려! 어,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여기 다 먹었대.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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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지금 말고, 지금 말고. 지금 악마들이 있다, 지금. 거리로, 거리로 좀. 어, 이거 먹어봤는데, 거리로. 와, 젖될 뻔했네. 우와. 고기, 고기. 와, 고기, 고기, 고기. 고기 찍어 다 먹었나? 590원까지 주네. 크, 또 버렸네. 아, 예. 야, 야, 확인, 확인. 고, 고기도 좀 주라. 아, 고기는 딴 애가 먹었나 봐. 그치, 그치. 어, 확인, 확인. 해줘, 해줘, 해줘. 됐어, 됐어. 어. 아니, 저기 보탑 피니스 전기톱을 휘갈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위에는 저기 보탑이잖아요. 여기 안전지대라서. 아, 그랬구나. 닭고기. 전망을 다 먹었대. 와, 젖될 뻔했다, 진짜. 다 팔았다는지, 나보게. 공작새 누가 달아가야겠다. 아, 근데 공작살려면 불 피워야되는데? 아, 근데 공작살려면 불 피워야되는데? 아, 진짜. 이거, 작은 녀석이. activist, kısmic자 맞췄라. 저의 기름이 나의 박스는. 왜 이렇게 말할거야? 야. 이렇게,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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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d. 내가 응원할υχία. 야. 야.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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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나 먹을 게 없는데 오케 모닥불 키트를 사 가지고 아이고 아까 그 자리에 다시 가면 돼요 모닥불 키트 어딨지? 모닥불 동거 하네 지금 이 정도밖에 안 하네 네 개 야 이제 좀 플랜이 보인다 텐트 사서 집 업그라라고? 아 너무 좋다 재밌다 이거 아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재밌냐 아 시발 확실히 왜 하고 있어요? 고기 몇 개 가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레이크 시작합니다 다른 위치도 있네 다시 레이크로 가야 돼? 레이크에서 가는 게 더 좋다고 이 장소 두 마리씩 나오는 데가 있네요 어디? 제가 지금 봤어요 연 한 마리 80원인가 봐 너 때문에 실패했잖아 시발이네 오 맥이 레어 근데 구워가지고 가면 될 거 같아요 레이크로 Probable vlogging 지금부터 먹으니 Posal odes 이런 Chin 으 미 위 위에 총알 50알에 350원이에요 오? 레알? 공작 세자비? 레이크로가? 총기 파밍으로 갈 때가 있네 지금 레이크로 가잖아요 레이크로 가고 레이크가 여기에요 주모 있죠 여기 여기 서론인데 끝에 총기 완성품이 잘 나온다고 하거든요 안돼 근데 일단 이 섬을 가야 되죠 내가 일단 뭐가 너무 없잖아 아래 있는 섬 아 그래? 그럼 가봐봐 가요 나 오줌 좀 싸고 올게 오줌만 좀 싸고 올게 대신 좀 해줘 같이 키우기로 했잖아 이 캐릭터 어? 너도 이거 나중에 해라 게임 사줄게 존나 재밌는데? 나중에 여기서 우리가 짱먹자 이미 짱이에요 이미 너가 짱이야? 지랄한 비염식 정전기지 방금? 네 아무렇지도 않네 아무렇지도 않네 당신은 갔다올게 형들 두 마리가 안되는구나 구워버려 너무 많이 샀는데 너무 많이 샀는데 이거 이러면은 공작색 히트를 몇 개 못 채우지 않나 어? 밑에 걸 눌러야 되는데 이어? 얘네 왜 따라오나요? 죽여야 이게 따라서 하하 죽을까봐 돌아가는 거세요 흐흐흐 돌아간 돌아간다 죽을까봐 네 이케 무언 다리 그 Ruth 내가 화장실에 왔어요 돌아왔구나 공퇴 시기 지금 무긴 지리네 이 게임 이름 전공의 숲입니다 무긴 개지리네 못잡는 이유가 있었네 바로 한틱 주고요 내방입니다 내방 한방 남았죠 아 ㅈㄴ 빠르네 아깐 안 움직이더만 이렇게 안 맞나요 법인가요? 소브렉인가 못하는게 아니라 게임이 좀 렉이 좀 심해요 왼쪽 갔다가 오면은 다시 있죠 렉은 무한인 것 같아요 한대 주고 내내 주고 내내 주고 아 도망 졸라 잘 가네 총 구하려면은 여기 주먹으로 가야된다고 하네요 주먹으로 이쪽이 완성품이 잘 나온대요 깃털 두개가 아니라 깃털 하나에 닭고기 하나 이렇게 두개 주는 겁니다 뭐야 뭐야 연어십? 흠 흠 나무를 뵈서 좀 지형짐으로 없앨려고 했더니 혼도 안되네요 뭐야 비가 안달아 왜 안달아 비가 체력은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 흠 흠 뭐야 이거 선물 크리스마스 기포트? 아니 아니 내가 아까 버린거야 진짜요? 내가 버린거라고 인마 아닌데요? 어 뭐지? 열어봐 이벤트템이야 열어봐 열어봐 오! 총신 장총포신 어떻게 템이에요? 고기 생으로 먹는거 아니지? 네 구워진거 뭐야 아까 구워놓고 구워먹고 있어 아.. 시발새끼다 저거 새끼 도망존나 잘가요 시벌룸이 어 끝으로 몰아몰라 이렇게 몰아가지고 아니 얘가 피가 안달아 얘가 고기 좋다네 시벌룸 맞으면 움직이네 맞으면 나이스 벌써 4개 이야 오줌싹 온도가 야무지게 잡았네 3200 벌었습니다 개쩐다 근데 이 짓을 해야돼요 근데? 총을 먹어야죠 그럼 쇠고기 조금 구워갖고 가볼까? 쇠고기 좀 채운 다음에 이거 보자 두 마리 더 잡으면 되겠네요 여섯개 채운 다음에 판 다음에 총 구하러가죠 얘들 좀 덱고 가죠 근데 형 총을 가진 필요하니까 얘들이 스티략 수도 있어요 근데 뭘 잡아야 총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보급을 먹는 거예요 보급이 이제 그 시간마다 젠이 되거든요 뭐야 안 먹으셨다 뭐지 약간 위쪽이 있는 거 아니야? 없는데? 아 씨발 아 씨발 아 씨발 아니 씨발 안 먹으시는데요? 카메라 돌리는 것도 없고 짜증나네 아니 저거 어떻게 먹어? 어? 아니 X같은 게임이네 이거 와 나무 뒤에 있어서 못 먹은 거야? 아니 깃털을 먹어야지 괜찮아 하나 배웠어 맞지? 응 이게 왜 안 먹었지 지금 근데? 그리고 약간 조작감이 좀 쓰레기네 전기톱에 이 봤죠 한 대 네덴가 맞으면 죽어 네 네 방 두 방 뭐 나무 썰 있는데? 하지마 나무가 문헌이 나무가 문헌이 이전에 봐봐 여기 가까이 가봐 그러면 가려져 아 씨발 똑같은 게임이네 이거 아 이래서 총을 쏘는구나 똑같다 그렇지 맞무빙 아주 좋은 공작새 깃털 저거 2700원짜리인데? 야 고기 좀 굽자 고기 굽자 고기 굽자 모닥불 키트 좀 써봐 아직 쿨핀데요 다 구워요 이거? 구워서 가게요 어차피 구워야 되잖아 여기서 해도 되나? 어 아까 여기서 하던데 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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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구워 한 개씩 나요 너무 오래 걸릴 때 다 구기라서 저게 아무지더라 너 맥이 구웠냐? 맥이 다 구워서 먹은 거야 아 아 맥이 이거 비싼 건데 뭐 건데요? 100원이겠죠 먹었어요 알았어 공작새가 최고지 야 총심 버려 이거로도 8명 돈 되지 않을까요? 얼마 안 하더만 아 이거 저거네 합성템이네 장총을 먹은 다음에 끼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봐봐요 업고 올린 다음에 8명 무기 개조 개조 개조품이구나 이거를 끼면 더 멀리 날아가니까 스페이스가 죽는 게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올려놓고 아니 고기 타! 아 이거 먹어야지 이거 체급 한 번 주세요 아 저 새끼 싸가지 없네 고기 타는 거 아니야? 어디가 아 아 없어지네 넣고 아니 인별으로 들어가진 않지 아 오케이 오케이 Q요? Q 넣으면 안 될 거 같은데요? 여기 봐봐요 Q가 뭔데요? 죽긴 없어 각도 변경 Q 어 아 아 위에서 먹어야지 위에서 먹어야지 위에서 먹어 아니 나무 나오는데 밑에 아니 나무 생긴다 밑에 왠다! 오! 오! 기타! 하이텍은 나이스! 버릴게요 남은 버려 남은 버려 오른쪽 됐다 인팽 꽉 채우자 노다지 내용이 아 총 구해가지고 가서 갑질하는 거 생각하니까 존나 벌써 흥분된다 그죠 안 닥쳐 하고 바로 죽이고 어 너 게임 들어오면 내가 저기 전기톱은 네가 구하고 내가 총 하나 구해줄게 랄표야 저요? 어 지원해줄게 저는 바로 그런 거 안 하죠 저는 바로 손톱양이 산 다음에 죽여가지고 식량 먹고 바로 좀 뛰어요 파밍하러 총목을 돈이 뭐 돈을 왜 벌어요 죽여서 먹으면 되는데 보면 봐봐 형처럼 이렇게 해놓은 캐릭터 한 명 죽이면 돈이 얼마에요 아씨 욕 나오게 만드네 공작새야 이거 울타리 같은 거 못 짓나? 가둬놓고 패면 안될까요? 오케이 아주 좋은 아주 좋은 공작새기털 미친 시발야 고기 다 구워 미칫고 미칫고 고기는 나중에 가서 굽자 모닥불 공짜 모닥불인데 괜히 모닥불 괜히 샀네 아니 그리고 아까 내가 알려준 스승 그 새끼 있잖아 병신인게 모닥불 얼마 하지도 않는데 그냥 사가지고 와가지고 모닥불 있으면 이 지랄하면서 왜 물어봐 병신이 귀엽잖아요 지가 그냥 하나 사가지고 대화해주면 되는데 개질었다 지렸다 지렸다 자리 없거든요 자리 없어 임빈 자리 없어 뭐야 너..너..뻔.. 아니 형 방송용폰일거에요 저거 끄고 올게 한 마리 더? 오케이 아주 좋은 한 개만 더 먹고 싶은데요 2만원 컷 되거든요 이거 왜 물이.. 물이.. 뜯어먹은 다음에 쌀 맛까지 죽어요 한 방 보니까 이제 얘 무빙 알았어요 이제 이러면 와요 이랬다가 또 뱅구빙 치거든요 오거든요 또 뭐하노? 빨리 버그다 버그 버그 뭔데? 아.. 아.. 존나 도망다니네 시볼새끼 저거 시발야! 저거 뭐라고 아까 구수승 얘기해줬는데 아까 거기 거기서 왜 총알 저기에 판대 50발에 350원이래 어디요? 아까 거기 디아고? 어 디진대 아주 좋은? 아 까비 아 너무 아깝다 30개 찼는데 아니 왜 그렇게 해 게임을 템은 꽉 찼는데 가방은 없나요? 없어 이거 팀 이거 아프 거예요 초딩 정착하기로 캐스트로 캐스트 하지마 도가미골 거는 행운의 낚싯대 GD 겹치기가 안 돼요 게임이 겹치기가 안 돼요 겹치기가 안 돼요 맞아 이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가도 될 듯? 네 오 그만 꺼도 돼 이거 안 꺼요? 가서 꺼도 되잖아 아 오케이 가자 꽁짜 꽁짜 우닭불 있는데 가자 우닭불 두고 떨권네 얼마 안 하니까 버려 응 한 더 있어요 은행 없나? 사람 좋아하네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어? 지능기라 제가 이제 더 잘해요 그 새끼보다? 확실히 지능이 좀 빨리니까 맞아 지능 딸리더라 애가 좀 뭔가 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좀 미성숙해 내가 님 왜 님 키우려고 하는지 안? 그래서 왜요? 했더니 님이 대머리라서요 이지랄하고 귀여운 새끼 총소리 나는데요? 그냥 불알 딱밤한데 때리고 싶더라 막 먹지마 고기 좀 이게 뭐야? 이상한데 온 것 같은데요? 잘 못 왔어요 지금 왼쪽으로 왔어야 되는데 제가 넘어버렸어요 여기에요 여기 광고가 총소리가 이렇게 나는게 맞나? 여기 더 빠르네 건데 수영을 조금 해도 이거 어? 어? 이리로 가있다고 하네? 야야야야 뭐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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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습니다 전쟁강 있다고? 총만 죽겠는데 가면은 다시 왔네 아까 형한테 돈 주네 어 주황머리 나 팔로 갈게요 이거 어 그러면 아까 한시방향에 있던 총파밍하는 곳은 배타고 갈 수 있는 거야? 배타고 가장 근처까지 간다면 걸어가야죠 여기서 걸어가야 될 것 같은데 와 존나 안 먹네 그렇게 안 먹을 것 같은데요? 이거 팔게요 안 들려요 이거 와 1800원 있네 아주 정도 개 지린다 와 씨발 엽 엽 엽 와 돈 모이는 거 봐라 미쳤다 엽 엽 와 2만원 2만원 지렸대 가서 꽁짜모닭골 오른쪽으로 가면 있거든 외조도 있고 가서 고기 좀 꿔 대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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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그래 왜 그래 아니 클릭하나다가 오클릭 잘못으로 아 씨 뭐하냐 또 때리나 또 때리는 거 아니죠 안 때릴 거죠 돌아가다가 멈춰요 무섭게 아니 돼서 그냥 가도 돼 안전지대에 갔다가 돈은 죽어도 안 날래요 전기통 날릴 뻔했죠 뭐 이렇게 좀 많이 필요하던데요 대머리 까까랑이 지랄한데 아 태택하지마 대포 무시해 욕하려고 했는데 무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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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먹자 우리 봐야지 닭고기 세 그리 달라나 세 개로 안 될 것 같아 넣는 거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올려놓은 거 사가지고 하죠 하지마 왜 여기 밑에서 연어 할 수 있는데 새우기 사죠 이거? 70원이면 괜찮은 거 같기도 하고 이거 많으니까 이거 저거라면서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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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면 돼요? 가지 이거 무시해 무시해 그냥 아니 이거 포탐은 누가 세워놓은 거예요 이거는 안전지대잖아 여기 이런데서까지 PVP를 하면은 초보들은 아무것도 못하죠 가자 자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되냐 여기가 코일럿? 여기서 우측이로 텐트 사서 집 좀 지워봐 아 하지마 텐트 사래 텐트 아니 집 지는 안 돼요? 집을 왜 굳이 지어야 되지 지금? 총이 없는데 우린 전투민족이라 총이 필요해 연료 보관함 이건 집에다 설치하는 거고 벽날러 작업자 텐트 연구용 텐트 텐트 싼 데가 있을 거 아니야 우유 대머리 아 버려 내 벽 병신새끼 네 갈게요 여기다 900원 형이 하면 안 돼요? 죽으면 저 책임져 내가 내가 형이 가세요 제가 앉아드릴게요 길만 좀 알려주면 돼 오른쪽 위로 졸라게 가면 돼요 졸라게 M 눌러봐요 M 그쵸 보이죠? 응 일단 저기 그 섬 있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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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일단 여기로 가가지고 끝에서 이 섬으로 갈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건너갈 거예요 일단 해안가 따라 쭉 올라가세요 머파나보고 도끼 팔고 아까 저기서 모닥불 21원이었는데 비싸네 물가가 달라요 손톱기 450원? 필요 없어 전기톱이 있네 전기톱이 있네 여기 뭐 집에 한번 들어가봐요 왜 하지마 3인기 아니에요 하지마 안전구역 상태 효과 끝났습니다 이제 안전구역이 아니란 얘기지 헉 야 근데 이거 추위가 좀 빡센데 아 그래서 먹을 거 넉넉 챙기라 했다 어 어 도로 돌아서 하잖아 괜히 온 거 같은데 아니요 돌아서 하자 총은 먹어야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이렇게 이런 거 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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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아? 아 물 밟고 그렇죠 물 밟고 땅 밟고 물 밟고 땅 밟고 이래야 많이 안다른 이거 맞아? 아니 총 먹어야죠 이거 맞아? 아니 무섭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돈 존나 모으고 지금 전기톱 뺏길까봐 전기톱도 진짜 어떻게 어렵게 구한 건데 맞지 지금 전기톱 15,000원이래 거기 길 없어 이러는데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가 거기 길 없다고요? 앱 눌러봐요 저희가 이쯤 왔겠지 네 수영 많이 해야 되는데 뺑 돌아와서 가는 게 없네 어차피 문을 못 들어가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가야죠 계속 벽으로 해서 한 바퀴 돋은 거예요 저희는 자꾸 그냥 뭐가 이런 거 같아요 엄청 많이 난다 수영하니까 땅 한 번 밟아주고 땅이 한 번씩 있대 이렇게 아 좋다 오케이 좋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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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쯤 되면은 여기 꺾어지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이쯤 왔어 네 지금 이대로 올라가면 돼 여기만 잘 밟으면 돼 거기 수영을 좀 하죠 어 안 될 거 같은데요 아니야 여기 돌아서 땅 땅 없다고 없으면 못 되는데 이거 있잖아 땅이 없으면 땅이 없으면 땅은 잠시만요. 잠깐만요. 오 땅이다. 안전지역. 여기가 파밍진 것 같은데? 길이 어떻게 들어가 여기? 여기가 맵 끝인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여기가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 뭐지? 그러면 결국은 이 주모라는 섬을 올려면 아까 거기 철장 통과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출입증 같은 거 받아가지고? 쭉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네요. 추워서 밥먹으면 밥먹어야 돼. 이제 진짜 얼마 없는데? 객사 하겠다. 아 왜 그래? 객사에서 좀 가지러 온다지 다시. 살아나서. 원거 사가지고. 돈은 많으니까. 아 집 짓는 게 먼저였던 것 같기도 하고. 아 존나 후회된다 여기 온 거 지금. 아 존나 후회된다 여기 온 거 지금. 이제는 돌아가는 거 늦었어요. 돌아가도 여기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아 씨발 뭔가 좀. 땅이다. 아 제발이야. 오케이 땅이다. 아 살았다. 왔다 왔다. 아 땅이다. 오케이 오른쪽 가만. 들어가는 입구. 집이다. 아까 거기네 처음 시작하는 거 맞죠? 들어가 먹어야 하네. 이게 잠겨있구만. 여기 다 돌아왔네요. 이거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데? 아 이게 뭐냐면요. 세 번째 거. 요거. 50%니까 물고기를 3마리 더 낚으면 되겠네요. 종류별로 낚아가지고. 진짜. 업적을 깨야 들어갈 수 있네요. 지랄났다 지랄났어. 여기까지 어케 왔는데. 다시 뱉하고 가요 그럼. 다시 뱉하고 가요 그럼. 오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빛나? 꽃이 예뻐. 노르기. 아네모네. 다시 돌아왔다. 집이다 진짜 그러면. 집다 어디로 하실 거예요? 집? 네 집다. 집은. 집은. 집은 솔직히 수도 있어서 있는 게 맞는 거 같아. 그래야 여러 사람들이랑 교류할 수 있잖아. SGT. 집으로 갈게요. 어. 수도권으로 가자. 어우 살았다. 노르기랑 아네모네 지금 시세 좀 봐줄래? 가사 버려. 쓰레기야. 쓰레기야? 베타가 다시 가라고? 그래 집 지으러 가자. 텐트는. 어 거기. 300원짜리. 그 위에. 어 여기. 거기가 제일 싸대요 텐트가. 어 거기 아닌 거 같은데요? 어 뭐. 아니 좀. 아 이름 비슷해 비슷해. 맞는 거 같아 여기. 얘가 잘 붙여온 거 같아. 어 이거 처음 말이잖아. 텐트. 제일 싸네요. 700원. 맞아? 아까 400월만짜리 먹었어. 네. 1400원 왔구나. 아 그래? 제일 싸대요 여기가. 짐터를 찾으면 돼요. 여기 형 집이에요 텐트가. 여기 초보섬. 초보섬? 스노우어쪽으로 와버리고 돈 준대요. 진짜? 네. 저 YP 아파트에. 돈 주대. 오케이. 스노우어쪽으로 와봐. 어 알았어 갈게 형이. 야 정말 100원 많이 잡았나보다. 여기 맞지? 선생님 한 번 더 가야 돼. 두 번 타야 돼. 돈이 많으니까. 거래 갈 필요 없이 뱉어 놓으면 되죠. 총을 얻는다기보다는 안전하게 일단 내 털을 만드는 게 맞는 것 같긴 해. 한 번 더 타야 돼. 스노우어드요? 여기 여기. 여기가 이제 아까 백어 낚시야인데. 식사는 잡쌌어? 야무진 거 있대. 죽인 거 아니에요? 왜 죽여 얘가. 나 조력자인데. 전만은 내가 데려갈 거야 나중에. 어. 잠. 여기서 한 번 보고 싶은데. 아 그럼 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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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총 총 총 ass. 아잇. 총을 총을. 돈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오른쪽 가봐요. 오! 왜 왜. 아 시발. 오! 보탑 보탑. 어? 총 총 총 준다는데요? 총 달라고 그래요 총 달라고 그래요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총 준다해서 전기통 달라고 하는 것 같아 아니 봐봐야 돼 오케이 먹을 준비 갈아도 좀 봐 자콜릿 자콜릿 저 새끼 좀 이상한데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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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간다 간다 이럴 줄 알았다 암살자 암살자 비영진 이 새끼들 아 시발련아 아니고 포탑으로 가야 포탑으로 포탑으로 가면 돼 포탑으로 아까 있던데 아 시발 새끼들아 포탑으로 가면 쏴요 포탑으로 가면 포탑으로 가면 쏴요 연병한다 시발련들 더 내려가요 포탑으로 갑니다 아 미친 시발 새끼들 여기 있으면 돼 여기 있으면 쏴줄 거예요 여기 있으면 포탑이 쏴요 여기 있으면 돼 전력 없다는데요 아 꺼져 포탑이 쏘잖아요 그러네 포탑이 쏘네 네 도자 은근 어어 왜 우린 왜 쏘는데 시발 어 야야 가자 앉은지도록 도망 가야다 니 아 시발 진짜 짐잘들어 갑시다 하아... 왼쪽 아니에요 왼쪽? 아 자기에게 이렇게 많으면 시발 이거 방... 이거 뭐 어떻게 게임을 하냐? 어? 버티고 살아남아 아니죠? 밑으로 총 준다고 했고 전기 또 꺼내는 거 존나 소름 돋네 어떻게 해요? 거리 어떻게 해? 한 번 눌러봐요 한 번 버그 풀린 것 같은데요? 됐다 됐다 얘랑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Aim O 어 이거 또 탑인해야 돼 얘 왜 아 이거 또 탑인해야 돼 이거 구수승 아니에요? 이거 구수승이라네 운이 문재인인데 여기 서랍 버티면 됐네요 그리고 나무 100개 구워야 되는데 쟤네 있으면 더 빨리 모을 수 있어요 어 회원 문재인 문재인 문재인스 아이템 어 줄라나 본데요? 한 번 눌러요 지금 해치셨어요 재밌네 재밌네 옛날 rpc 게임 한 것 같아요 집터 어디로 할래요? 도시를 정해야 돼요 광고 너무 멀면 또 왔다 갔다 광고랑 멀면 또 왔다 갔다 배타고 가야죠 일단 m 눌러봐요 스카반 어때요? 레이카 좋대 자리가 없어 레이카 좋대 드디어 신날라제국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냐 가슴이 옹졸해진다 옹졸이요? 와 근데 총구에 온 거 제2장장 한 번씩 봐요 제2장장 총 있을까? 네 야 이거 139오빠 안 하잖아 산탄정포신 장총이에요 저희는 작업대는 사야 되거든요 작업대는 사야 되거든요 작업대는 사야 돼요 작업대는 사서 가죠 작업대는 사지마 아 사야 돼요 집안에 설치해서 그래야 짐이 저거 돼요 사야 돼요 사야 되나 이거 사세요 그 옆에 그 옆에 그 옆에 그 옆에 이쪽 이쪽 보관함도 한 번 사야 돼요 보관함 하나랑 잘못된 그 밑에 있는 걸 거예요 이거 그거 3,000원짜리 600원이잖아 이거봐 물가가 좀 많이 내려갔네 정보가 거짓 정보였네요 여기가 시세는 계속 밖에 나가 근데 뭐 뱃삭을 주고 왔다갔다 하면서 최저가만 차 쫓다보면 오히려 시간낭비고 맞잖아 그 시간에 차라리 물고기 하나로 더 잡는 게 낫지 그렇죠 누가 알맞게 낫는데 아니 집터 찾아야죠 찾아야죠 대거 여기 안 나와요 거기 미스트 거기 나와요 스노우머징이 집이 너무 오무중에 붙어있네 오 여기 좋다 저게 호왕이다 아 이거 배고맞네요 배고파는데 가요 리스타 스노우머기 지금 이렇게 딱 붙어있어도 지금 설치가 되나 딱 이 정도 크기가 맥시멈인가봐요 다 있으니까 어떻게 돌리지 못 찢어지죠 못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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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질게요 안돼요 지금 설치가 안되잖아요 되잖아 겹쳐져있다잖아요 빨간색으로 붙이든가 안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지금 저희가 할 수 없다고 되잖아요 그쯤이 될 것 같은데요 소리새가 아예 안떠 어 다른 사람이 잊어 바깥데요 어떻게 짚어 못하겠다 여기는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면 이제 형은 길을 잃어버려요 돌아가는 길을 이거 파밍질 거예요 여기가 일맞은 집이 있나 티만이랑 공유돼요 집이 공유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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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밥 주네요 밥 다른 광고로 가시죠 지울 수가 없다는 게 너무 그렇다 왜 이렇게 못 찍게 해놨지? 여기 될 것 같은데 올라가면은 방금 플레이어 겹쳐있다가 안 되는 거 보니까 여기가 안 될 것 같고 집 사이에 보인 안 돼요 저 집 있잖아요 여기 집이 있고 여기 안 된데 뒤지기심 아가리 닥치리랄까 시발 새끼 죽이죠 너무 건방지인데 집터가 진짜 애매하네 어 뭐야 앱 눌러봐요 앱 누르고 어디 도시가 좀 마음에 드는지 우리가 레이크역이지 여기가 가운데에 치는데 뭐라고 지금 가도 돼 여기 하나 있더만 집 하나 있더만 그지 여기가 그거 터였지 공작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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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로 가자 거기 레이크에요 여기 여기 아 여기 자체가 레이크야? 거기 레이크가 거기 가면 건더 아니죠 여기 여기? 네 광고 있으면 좋아요 레이크 있으면 광고 있으면 왔다 갔다 금방 갈 수 있잖아요 어디가 좋겠냐 형이 하고 싶은데 하면 되죠 레노브? 라노보? 라우보? 거기가 흘러가야 돼요 마우스를 시로라스 시로라스 시크릿 시로라스 시크릿 거기 있네요 500원 이거 겨울이라는데 그러네요 아 근데 쟤 먼저 갔어 겨울이라는데? 겨울이고 PVP를 한 거라던데? PVP 된다고요 여기가? 어 가자만 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전 안 떠 있네 여긴 안 될 거 같은데요 피 졸라 빨리 날아요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요 아 돈 날렸네 수수키키 가방이 필요하고 2,000원에 초발백하네 다시 가야돼 다시 가야돼 일단 한군덕게 없어요 배 눌러봐요 오 다 할 수 있네 오케이 페투? 필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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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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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있네요 300원 아 어딨어 여기 써? 파일몬스 파일몬스 5,000원 썼네 지금 작업도 다 이것저것 산다고 작업도 다 이것저것 산다고 처음 시작하는 거 아닌가 이게 초보섬이네 공식 서브라 좋은 턴은 다 잡혔네 공식 서브라 좋은 턴은 다 잡혔네 공식 서브라 좋은 턴은 다 잡혔네 그렇다 파일몬스가 여기잖아 여기 페투 여기 페투 페투 맨 오른쪽 쯤에다가 할까 한구랑 가까운 곳은? 어차피 한구는 여기 있으니까 한구 밑에 있잖아요 여기 땅 어때? 그리고 조항구로 갔어야죠 데이 몰 로스 형 길 잃어버려요 멀리 가면 여기다 지어요 동영구역병처럼 여기 다른 계집으로 오 돌리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아 뭔가 지어버렸지 옆으로는 안되는구나 와 아무증 많다 아무증이 났네 오 덱같은데 여기가 또 있는 일이에요 와 집 짓기 존나 힘들다 오 여기? 아 또 알맞게 났네 밑에 오? 왜왜? 뭐 있는데? 여기? 아 집을 지으라는 거 오 잠깐만 방금 위에 될 것 같았는데 뭔가 여기도 완성인 것 같은데 저게 24시간 되면 없어져요 텐트가 저게 24시간 되면 없어져요 텐트가 그래서 나무 100개를 모아가지고 집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되는데 공영구역 근처라는데요 아 여기 파밍지네 박스 같은 거 있으면 열어요 들어가서 오 박스 아니에요 그거? 오 박스 아니에요 그거? 사람이라도 제2상자에요 제2상자 총 쏠려고 하는데? 우리팀이구나 우리팀이구나 한국인이다 우와 우와 잘 쏘놨 와 씨 18짜리네 저박 생긴다 총 없나요? 오 다른 총 쏜다 팀 처음 한대요? 없다 총 평화롭게 가자 기다려 아 집 줄 곳이 아예 없어 아니 너무한다 진짜 이 옆선 가보자는데 또 따라가지 어 나 먹을 거 없는데? 야야야야야야 이거 괜찮냐?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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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꼬아야겠다 오 이거 피곤하나? 오 이거 피곤하나? 오 이거 피곤하나? 공급이다 전기톱, 이렇게 나오네 총이다! 산단총 키트 까봐요 infinite 뭐지? 아 제가 도면이네. 총 만들 수 있는데 총 양산할 수 있어요 이제. 집을 지어야 되니까. 도면 아니에요 도면? 오 올림 뜨네. 도면 맞네요. 템 눌러봐요. 알았으니까 템 눌러봐요 템. 오 세트자네. 맞네. 만들 수 있네. 얘 형을 너무 바보로 하는데요? 그니까 나를 너무 바보로 하네. 그러니까요. 죽여야겠는데요? 하지마. 아 이게 되네. 이렇게 해서 보는 게. 공동구역이라서. 라이프야. 니 형 죽인다. 오히려 좋았어 오히려 좋아.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너무 싸가지면 죽여버리잖아. 아 왜 그래. 이게 가능했는지 몰랐어. 우리 바보같이. 이거 했으면 되는 거였는데. 확도 안가야 돼. 여기도 없어요. 깐대 가야돼요. 여기 집 지은 애들은 개꿀이네. 집 앞에 보급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먹으면 총 생기는 거잖아요. 야 전기톱 두 개야. 시발. 참 빨리 넣었네. 전기톱이 두 개야 랄프야. 전기톱이니까 먹기 쉽더만요. 이거 나무이티에 가서 파밍지만 검색한 다음에 슥 가서 슥 주우면 나오는 게 전기톱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성장이 그렇게 힘들지 않으니까. 그래서 전공의 수비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네. 이거 아까 주황색 머리 개 줄게. 전기톱. 일단 레이크 가서 다른 섬으로 갈아타야 돼. 일단 레이크 가서. 어 뭐야. 계속 충성. 개구수인데요. 오. 미친놈인데 일단 저거. 한 명은 뭐 눈 싸운 총 쏘는데요. 와 나한테 지금 대단한 아이템들이 있는데. 완전 카이소쿠들이네 전마들. 개정이 다시. 아 근데 일닫는 총이야. 미친놈들인데. 오. 한 명은 일란 총이 아닌데요. 얘가 내 총알받이 다 줄 거야. 여기서 총 쏘면 맞는데. 반격을 못하는 곳이네. 머리 좋은 놈들이네. 여기서 반격해버리면 바로 위에서 포탈을 썼다냐면요. 오. 나 한테도 안 맞았어. 개시발. 하지마세요. 저 사람 문재인 아니에요. 마을 어디 갈지 정하자. 맞네. 문재인 맞네요. 여기 가는거 어때. 여섯시. 아니 여기도 괜찮아 보인다. 파드바. 파드바. 가자. 가봐야 알아요. 물질이. 의미없어요. 가봐야 알아요. 와. 존나 맛있어. 핏 별로 안 알았어요. 안 맞죠? 거기에? 900원이 비싼데요. 개시국이. 파드바는요. 파드바도 900원이네. 어디 갈까? 궁작색으로. 파드바가 날 것 같아. 파드바 가봐요. 파드바. 파드바로 올 거야. 방금 보고. 아. 존나 싸가지 없다. 저 시발년들. 폐약질 부리는 거죠. 간종이 많이. 오늘 가을이다. 여기. 가을 좋다. 공동구역이라서 좀 머리 떨어져야 돼. 지금 뭐 보죠? 이거 나무 캔남에 못 찍나? 눌러 가봐요. 기프트? 크리스마스 기프트. 오 기프트. 기프트. 선물 조인. 호박. 오 이거 룩템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호박 대거. 아니 이거. 이거 여기 못 찍냐고 물어봐봐요. 아니 형. 지워봐봐야 돼. 오 지워지는데요? 노란색깔? 오 야구진데요 지금? 독채네. 시발. 들어가서 작업 때 깔아야 돼요. 보관함 두 개나 돼. 어? 작업 때 뭐 있네. 지금 못 들어가요. 비닐 번호 있어야 돼. 위에 깔아요 위에. 이렇게? 네. 작업 때 나무 넣어야 되거든요 이제. 나무 100개 넣어야 돼. 그래서 이제 100개를 넣어야 집이 되는 거예요. 나 도끼가 있어 왜? 뭐지? 아 크리스마스 기프트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랬나보다. 아. 거기 좀 넣어놔요. 템 다 넣어요. 포시나무. 키트도 다 넣어요. 뒷도 싹 다 넣어요. 낚시도 안 할 건 넣어요. 전기탑 하나만 가져가자. 밑에 나가니까. 진짜 재밌다. 이거 비번 등록을 해줘야 들어올 수 있을걸요? 나무 캐. 나무도 본인도 캐 라고 하세요. 너도 캐. 도망가.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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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밑에 비트 지어라고 해요 지금. 밑에 비트 지어라고 해요. 미지 비트 비트 지어라고 해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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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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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남은 4가 3씩 나오더라고요. 와 100개 금방 구가능했는데 나무만 한개당 다섯개씩 나오는 것 같아요 4개 나오네요 수액은 뭐에요? 레진 레진? 왔다갔다 아무치키냐고 나 보관함 엄청 많잖아 알지? 그러면 보관함에서? 보관함은 창고 아니지? 일단 통단문 넣기 넣기 눌러요 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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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요 넣기 들어가는거에요 그건 제작이고요 표시판 만들어요 만들 수 있네요 조합합 지금 벌써 배웠어요 하나 울타리는 나무 두개로 만든다 빼요 넣기? 나무를 빼요 어떻게 빼? 그걸 빼고 넣어요 됐죠? 100개 넣어야 돼요 레진 갖다 버리던데 조합법 있어요? 레진? 레진은 누가 사는지 봐봐 레진은 쓰레기에요 쓰레기실 창나무는 뭐야? 똑같은 나무이지 않을까요? 예진 3개로 접착제 만들 수 있네요 오케이 나무 넣고 잠깐만 레진 이거 버려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존나 잘나오잖아 레진 3개로 접착제 만들 수 있네요 접착제는 어디다 쓰는데? 접착제 약간 형 테이블이나 인테리어에 들어가나? 네 테이블 같은거 만들거나 아주 쓰이네요 레진 한개당 이러니 먹지마 오케이 애들이 안 먹으니까 나무를 싹 다 갈아넣고요 싹 다 갈아넣고 가서 넣고 그러다 없어지면 어떡해 안 없어져요 바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야 지린다 게임 야 지린다 게임 한번 붙어주네요 너무 뿌려주네요 가서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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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은 일치웠어요 벌써 진짜 고맙다 역시 구수승 역시 구수승 밥이라도 달라고 하면 안돼 어 3명 왔다 문재인 문재인 줄 알았네 오 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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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렸잖아요 아 아 레진은 씨발련 아 씨발련 레진은 씨발련 씨발련 씨발련이네 향나무까지 같이 들어가 버린다 들어가야 돼요 똑같은 나무라는 소리 향나무 대단한 것도 아니고 돌이킹이 안 모아지는구만 다른 나무 뭐야 저것도 또 끼웠네 쓰는데 마우스 족같은 게임이네 걔는 안써요 나무 졸라 싸워서 잘하네 오 꽉 쐈다 57개 43개 남았습니다 집 근처에 나무 쏴야 되니까 밑에 내려가세요 그리고 저 문재인이 저 새끼 손도끼 하나 줄까 아니다 진짜 죽이는 날 것 같은데 총을 만들어서 나중에 죽여야겠다 총을 사야죠 근데 너무 서버에서 폐악질 하고 다니면 그게 그 맛이에요 누가 제재할 건데요 누가 제재할 거예요 오피셜 서버인데 사벌 서버가 아니라 아까 봤잖아요 그 해적들 그냥 공분을 산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서버의 절반은 콧박이일 거예요 형이 왕이에요 아니 콧박이들이 제일 제일 적이야 그것도 맞아 콧박이들이 진짜 주적이야 주적 나 차라리 그냥 진짜 콧박이들 안 오는 서버로 가고 싶어 솔직한 말로 나는 아니다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점마도 여기다 집 하나 지으라고 하면 든든할 것 같은데 밑에 쟁돼야지 맞다 죽이죠 오 텐트 이게 제 집이에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